오늘의 신축아파트는 2022년 9월 입주 예정인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2차 아파트야. 지하 1층부터 지상 21층, 8개동으로 총 499세대가 입주 예정이야. 영종초, 별빛초, 영종국제고 등 우수한 명문 교육환경이 인접해 있고, 병원, 학원, 마트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인프라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. 근린공원, 시사이드파크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영종역, 영종대교, 인천대교 등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해 2025년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를 통해 청라국제도시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어.